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. 저는 에이핑크 은지씨의 제목을 받아서 아이스버켓 챌리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노게릭병 화두분들과 가족분들, 노게릭 노양병원 건물을 위해 쓰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응원과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도 노게릭병과 아이스버켓 챌리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저 다음으로 이 챌린지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배우 강한나씨, 김인아 작가님, 또 가수 선우정아 언니입니다. 화이팅!